라인 10% 빠졌고 초월 좀 있으면 차요 초월 97% 트랫 뒤로 들어온다 트랫 다운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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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쓴다 초월 스키 개요 초월 겐지만 따라다님 겐지 오른쪽 거점 오른쪽 거점 안에 겐지 다운 우리 자리야 윈섬 부쳐와 윈섬 다운 라인 부쳐와 라인 부쳐와 윈섬 부쳐와 윈섬 부쳐와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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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이 겐지 겐지 다운 오른쪽이 리퍼 다운 상대에 맥크리 빼가지고 바스티온 아나 나왔어요 바스티온 겐지 상대 오른쪽이 겐지 겐지 부쳐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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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겐지 다운 리퍼한테 퐁 리퍼 리퍼 개피 트레이서 부좌 트랩 다운 트랩 다운 윈섬 점프 윈섬 다운 자리야 자기심도 빠졌고 라인 다운 리퍼 망력 빠지고 리퍼 다운 라인부좌 라인 다운 바스티 바스티 나이스 뒤에 리퍼 뒤에 2층에 리퍼 뒤에 리퍼 리퍼 다운 아나 수면치 빠졌고 겐지 맥크리 다운 자리 좋은데 잡았어요 일단은 아나 다운 아 자리야 나 진짜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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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깝다 리퍼 부좌 윈섬 점프 자리야 부좌 뒤에 윈서 뒤에 윈서 윈서 부좌 리퍼 부좌 윈서 개피 윈서 다운 리퍼 부좌 라인은 리퍼 부좌 라인은 리퍼 라인은 리퍼 라인은 리퍼 라인은 리퍼 리퍼 부좌 겐지 다운 초월 찼어요 초월 찼어요 럭 리퍼 부좌 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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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1 무지 2층 2층 2층. 2층 넘어왔다. 겐지 넘어왔어요.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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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피트. 루슈 거점. 나이스. 나이스. 자리야. 보조아. 자리야. 석양 왼쪽이. 왼쪽이 층. 겐지 개피. 자리야. 보조아. 자리야 자기 실드 빠졌고. 자리야 다운. 맥크리 조심. 청강.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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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루슈 거점. 루슈 다운. 트랩 뒤에. 왼쪽 뒤에. 저기요. 저기요. 하나 뒤에. 트랩 뒤에. 트랩 뒤에. 아이고. 트랩 다운. 저. 루슈 다운. 트랩 다운. 하나 부조아. 한 번 더. 하나 부조아. 하나 부조아. 자리야 부조아. 자리야. 자기 실드 빠졌고. 나이스. 트랩 또 들어왔다. 트랩 또 제가 잡은. 퓨렛 다운 일단 어!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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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석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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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상대 안아 다운 안아 다운 겐지 부조화 일단 상대 힐러 없어요? 윈섬 부조화 윈섬 빡쳤어요? 자리아 다운 상대 힐러 상대 힐러 상대 힐러 겐지 싸? 윈섬 혼자 나왔어요 상대 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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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 반성 빠졌고요 상대 힐러 상대 힐러 상대 힐러 상대 힐러 겐지싸움 CRLS 펜지 아이 전차빠 쫓고 겐치 다운 루시오 뭐좋아? 근데 자리안 힐 안들어가요? 오른쪽에 아나 송하나 송하나 다운 나이스 왼쪽에 루슈 2층 아 못잡았다 아나 E 빠졌고 겐지 만사 빠졌고요 겐지 다운 살아없고 매크리 다운 정면으로 온다 정면으로 온다 윈선부자 윈선대피 윈선대피 아나 제가 견제할게요 아나 떨어졌다 스트릿 뒤에 스트릿 다운 루시오 부자 로드오그 부자 루시오 먼저 루시오 다운 겐지 부자 겐지 다운 2층에 맥하고 하나 망치 라인다운 라인다운 맥다운 오른쪽에 아나 오른쪽에 아나 혼자 아나 부주와 아나 다운 로드 로드 부주와 로드 개피 라인 부주와 맥크리 다운 루시우 부주와 루시우 다운 혜기 암호 이벤트 초월 이제 찼어 아나 2 빠졌고요 아나 아나이 없어요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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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숭이 우리 둘이나 맞고 상대 리퍼 원숭이 리퍼를 닦고 원숭이